전복을 찾으러 전복을 찾으러 슬레이트 채웠습니다 하나 둘 셋 가보자! 렛츠고! 근데 YG는 허드레가 되잖아요 아 4원쯤? YG 3원이 됐습니다 4원쯤 오랜만 시즌 2 12명은 정신이 없네요 3, 2, 1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트레저맵 시즌 2 자 여러분들 트레저맵 시즌 2 저희 정말 많이 기다렸잖아요 네 한번 몇 명의 소감을 들어볼까? 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네 트레저맵 시즌 2 그 첫 번째 에피소드 완벽한 이게 맞춰지지 않았나 그럼요 왜냐면 새로운 사업과 함께 새로운 트레저맵 시즌과 함께 시작되는 트레저맵 시즌 2 트레저맵 시즌 2 트레저맵 시즌 2 그렇다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렇습니다 딱 한 명만 더 딱 한 명만 더 딱 한 명만 더 박정우 박정우 뭐야 아 손 들었어요? 아 제가 좀 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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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시 형 레츠 기릿 다 같이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첫 번째 콘텐츠는요 네 신사옥 투어 신사옥 투어 신사옥 투어 오케이 그럼 출발 엄마 아빠 나 신사옥 왔어 네 여기가 몇 층이죠? 여기가 2층입니다 2층에 가장 유명한 동물원부터 가볼까요? 호랑이가 살고 있는 동물원 동물원 저희가 제일 많이 좋아하는 팀인 것 같은데? 맞아요 왜냐 먹을 게 많은 층입니다 그니까요 행복관측 일단 여기 뭘까요 여기 호랑이가 살고 있는 쌀국수 쌀국수집 TMI 직원분들은 3,000원 YG 직원하세요 쌀국수집 제일 좋아하는 메뉴 쌀국수집 가장 좋아하는 메뉴? 사이다 인정 저 콜라 그래도 YG 하면 진짜 근본을 보러 가야지 그쵸? YG 구내 시장입니다 물도 있어요 밥 먹다가 밥을 먹고 속이 답답하다 싶을 때는 한강이 보여야 하는데 한강이 보여요 보여요 요턴은 보여요 제가 방금 프라이빗한 공간을 찾았습니다 어서오세요 커피랑 티타임을 할 수 있는 머신들이 있어요 네 뭐로 하시겠습니까? 저는 퍼플로 해주세요 저 오렌지요 같이 밥 먹을까? 밥 먹을래? 식당에서 여기를 손으로 터치하면 문이 열립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또 여기가 보컬 연습하기 좋게 공명이 정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독님 저 한 번만 찍을 수 있겠어요? 좀 줌 해가지고 저 감독님 이제 커피 YG에서도 사막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동상이 있는데 이거 톡을 이렇게 아 정기 여러분들 진짜 행복해집니다 그 활이 여기가 음 뮤비 찍었던 곳인데요 여기 네 멋있는 척 리듬 타는 척 그랬다고요? 신사옥의 장점 대박인 게 있죠 이제 루토를 위한 곳이죠 그쵸 YG 신사옥점 아 여기 있네 저를 위한 곳을 하니 YG 신사옥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은요?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?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안 돼요 꿈의 직장 YG 꿈의 직장 YG 꿈의 직장 여러분 입사하세요 여러분 근데 무인 많이 많이 입사하시고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들 기하 2층 저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오 뭐야 오 아 로고가 바뀌었구나 생각하니까 보석 디더슈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트레저 애들은 연습을 어디서 할까? 바로 이곳입니다 아마 저희가 제일 많이 썼을걸요? 네 우리가 제일 많이 썼어요 그쵸 근데 처음에는 되게 약간 좀 낯설었는 감이 있었잖아 엄청 크고 이러니까 어 뭐야 뭐예요? 뭐 뭐야? 어? 뭐야? 아 런닝맨 어? 런닝맨이다 야 트레저 추격 추격전? 추격전 뭐예요? 이거 아 대박이다 아 신발요? 트레저 추격전 아 신발 이거 아 신발 이거 아 신발 대박이다 대박이다 얘들아 오늘 잘 생각하죠 알려주세요 근데 만약에 72만원까지 찾으면 어디 가져가죠? 다 가져가세요 아 그래요? 진짜요? 공격이 야 우리 됐다 마시오라 지윤이가 둘이 있으면 안 돼요 형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백만원 백만원 우리 얼마나 오랜만이냐 이런 거 김준규 왜 나야 왜 나야 아 야 처리해야 돼 제일 나쁜 놈이야 형 설렌다 어떻게 시작부터 이렇게 저희가 원했던 한번 레전드로 살려보자 진짜 이거 레전드 컨텐츠 형 요 요 요 요 아스튬류 2, 3, 2, 3, 2, 3, 2, 1 파이팅! 빠이! 나는 절대 안 찍고 야 야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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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출발! 달려 달려! 정원아 가! 안녕하세요 달려 달려! 여기야 여기야! 달려 달려! 여기 있어! 있을걸? 서정왕! 서정왕 그만! 서정왕 그만! 야매로! 어?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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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럽지? 형이 부럽지? 무조건 있지 이런데 아니 안 보이는데? 아니 있어요? 아니 나 진짜 안 보여서 그래 와! 어디 찍고 있어 어디 찍고 있어 어디 찍고 있어 나 여기 있다! 여기 있다는 건데 호흡! 호흡! 으아!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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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어? 하하! 하하! 찾았네 하하! 여기에 카메라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물어봐 야 이거 절대 못 찾겠다 음... 오! 오! 하하!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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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! 하하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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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뒤에 뒤에 형 봐봐 뭔지 봐봐 어? 봐봐 일단 뭔지 봐봐 종이요 근데 트레저맵 좀 공연할래? 미션이다 열쓰 열 열쓰 열 열쓰 열 엑스 열쓰 열 어! 마이크누나 아! 마이크 형Men 떼줬어요 엑셀 x2 엑셀 찾았는데니까 우리 또 찾았는데 야 형 진짜로 나한테 거짓말하는데? 아 마이크 누나 아 마이크 형님 떼줬어요 안에 판 어디 갔어? 없네? 여기 진짜 찾았어? 어 야 야 야 내 거 준규야 야 정환아! 준규야! 야 정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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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옳지 뭐야 야 김준규 김준규 엑스맨이다 너는 왜? 나 준규예요 아니 마이크가 떼져가지고 정의에 없어 그래가지고 들었어 이왕 있다 형 형 김준규 엑스맨이에요 준규? 도와달라 했거든요 안 도와주고 갔어 옳은 척하고 갔어요 내가 뺏겼었는데 여기 속였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산잠에 뺏겼어 김준규 두꺼비 집이다 수고했다 준규야 여기 없나? 아 여기 카메라가 없는데? 여기 없나? 여러분 여기는 이제 저희의 저희가 이제 스케줄 가기 전에 이렇게 보이세요?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트레저의 위에서 우리 트레저의 위에서 부사업 때 저희가 있었던 그 소파가 여기 와 있고요 아니 어디 있는 건데? 몇 개 있는데 여기에? 아니 어디 있는데? 아니 어디 있을까? 어이 대회자 네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태양생핑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뺏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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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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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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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두 번째 2만 원 너무 좋다 미쳤다 미쳤어! 미쳤어! 와! 마시! 아까 내가 봤을 때 약간 높은 곳에서 많이 숨겨져 있더라 나 낮은 곳에서 많이 찾았는데 찾긴 했어? 여기에 총 100개가 있는 거라고요? 루토야 너 찾았어? 아니? 어떡하냐 그 파란색 팀에는 정환이가 있어서 정환이가 잘 찾잖아요 아! 진짜 큰일 났다 이번 판 봐봐 이런 데 이렇게 찾으면 봐봐 봐봐 이런 데 꼭 있어 봐봐 이런 정수기 안 했다니까 이런 데도 진짜로 봐봐 진짜 없어야 돼 아니 형 근데 그렇게 기어야 돼 형 야! 아! 진짜 있었어? 야 형한테 기어 다닌다니 구기 기기는 무슨 귀여워! 보컬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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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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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사 대박죠 야 근데 엑스메이랑 her empirical는 누구야? 모르겠어 나 엑스메 아 그런거 생각 안하고 게임하고 contempl Hans 오 찾았다 네 숨겼어. 있었구나. 아니, 근데 있긴 있어요? 너무하네. 아니, 너무 어려운 데에서 숨... 야, 하나도 없지 않냐? 야, 너무 어려운 데에 숨기신 거 아니여? 야, 아니, 없어! 주세요. 하나 주세요, 빨리. 아,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. 아니, 주세요 하나. 지금 갖고 계신 거 알고 있어요. 하나만 주세요. 힌트라도 주세요. 힌트도 주세요. 플리즈. 그러면은 분량이라도 해야겠다. 최고가 되지 못할 거면 최악이 되자. 트레저맵2가 시작됐다. 야, 찾았어? 아니요? 이미 마음에 다 나는데? 지금 아상현 혼자서. 수고하니까. 야, 야! 야, 안 돼! 야, 안 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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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훈이 형! 아, 있어, 있어. 지훈이 형! 지훈이 형! 야! 지훈이 형! 야! 아, 대박. 간다, 간다. 간다, 간다. 간다, 간다. 지훈이 형 나이스! 뭐해? 나만 열심히 하고 있어? 혹시? 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, 형. 와, 진짜 거짓말같이 단 한 개도 없네. 간다, 간다. 죽을 줄 줄 줄 줄 줄 줄까? 한 개가 мин이 멀다! 다 다 를. 아, 다 다 를. 없어. 아니. 이제 없어! 다 를. 를. 상 stra- 으 아, 다 를. 아, 다 다 를. 형! 어! X맨이다! 너 X맨이야? 야 걸렸어? 죽었다 형 X맨이야? 저 죽었는데 너 X맨이야? 임포스터의 소행이야? 오늘 게임에 참여할 수도 없어 진짜? 진심? 진심? 너 X맨이야? 뭐야? 뭐야? 야 너무 재밌다 시작! 이제 어디로 가요?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? 1층 1층을 가야 돼요 누나? 1층을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? 1층을 가야 되는데요? 아 근데 여러분 눈물이 나는데요? 정우가 죽으니까 눈물이 나요 너무 좋아서 일까요? 누군가가 정우를 접질러버렸어 이거 누굴까? 확실한 건 나는 아니야 정우한테 원한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? 또 X맨인데요 그래서 현실인가요? 형은 아니죠 X맨? X맨 아니야 나는 그냥 맨이야 아까 나 아까 하나 찾았거든 찾았어? 찾았다 우와 우와 식당 분의 식당은 먹을 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우리 차원으로 알았으니까 일단 찾아야 돼 빨리 봐봐 휴식 칸 휴식 칸이랑 휴지 이렇게 손 넣으면 민폐죠? 근데 휴지 밑에 있으면 어떻게 해 진짜로? 어! 있다! 형 진짜 휴지 밑에 있었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놈 마 한 놈 마 한 놈 한 놈 큰 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36.2도 다른 여전 쳐다도 안 봐 나는 네겐 오지 여자 너 하나이야 편의점에서 하나쯤 나와야 되거든요 무조건 카메라가 왜 여기 있냐? 있거든 여기에 분명히 있거든 없는 거 같아 어우 괜찮아요? 아니 근데 안 보이는데? 여러분은 보이시나요? 제가 얻은 거 이 박수랑 주화 하나 뿐 아니 잘못 만드신 거 아니에요? 주화를 안 만드신 거 아니에요? 여러분 감기 젖지 마세요 이제 따뜻하게 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? 너.. 너 몇 개 찾았냐? 진짜? 하나라도 있으면 희망을 가질 텐데 사랑의 뮤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정규도 나올 테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4.1 넌 4.2.1 4.2 오우!!! 역시 이 재산이고요 이대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나도 여.. 거기 갔어 음 나도 거기 갔어 재어가 음 절대 없습니다 이번에 견다 어려운데? 이번에 전 그니까 어디 있을까? 너무 신난다 너무 설레 이렇게 재밌는 걸 하다니 박지은 많이 컸다 네 이놈 스트레셔배브로 이런 걸 할 줄이야 너무 재밌어 너무 잔인하군 너는 도망가 뭐해! 뭐야 뭐야! 머리도 아프고 뭐해! 뭐야 뭐야! 뭐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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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거야? 알려줘! 저건 뭐하는 거지? 뭐야? 도망가! 도망가야 돼! 살인 목격 현장 도망가야 돼! 도망가야 된다고! 뭐해! 뭐해! 도망가! 뭐해! 뭐야! 아 힘들어! 왜 무슨 일이야? 정우가 뜯나 봐 정우가 뜯나 봐 정우가 뜯어 다녀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오! 우와! 안 들립니다! 우와! 야 귀 안 해! 태양생패이다! 어디 있을까?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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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정은 깜짝이야 깜짝이야 바로 혼란 좀 끌었어요 죄송한데 라면 먹어도 돼요? 뭐해? 뭐하는데? 선물 하나 줘? 아니 괜찮아 한번 보여줘 지윤이 형 지윤이 형 어? 지윤이 형 지윤이 형 지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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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윤이 왜 재밌어 왜 이렇게 빨라 아 이게 아니지 지켜줘 마법 뛰고 다 나아 형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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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도와줘 내가 영현 미치라고 지금 나의 답장에 쓰자 아 네가 영현 미치라고? 영현 미치라고 봐봐 봐봐 대학생이다 대학생이야 대학생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 기다려 야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와 빨리 와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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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주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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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조심해 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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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다 분량이 더 나옵니다 야 느낌이 나오나 지켜줘 빨리 뺏긴다 뺏긴다 안 돼 뺏었어? 뭐야 형 뭐야 뭐야 미안해요 잡아 잡아 엿 내가 영현 위치였다니깐 They 아니 잊지 않aign다 김도영 박래단 소정환 소문내면 아살이가 제일 나빠 진짜 뭐야 빨리 물어 저게 뭐야 내 뭐야 지윤이 운이 진짜 많아 이거 압도적인데 우리가 너무? 동소리가 들린다 지윤아 너 몇 개 있어 지금? 일곱 개 있었는데 다 뺏겼어 난 솔직히 평화를 원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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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없어 미안해 진짜 없다고? 이거다 마이크인데? 사희야! 아니 없다고? 너 아사희야? 네 위험하면 불러야지 자꾸 괴롭혀가지고 너 뭐야 너 느끼고 싶어? 한 번 만져보자 뜯어봐 뜯어봐 한 손으로 오 다섯 명 다 상대해줄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동석이야 너는 왜 뺏겼어? 애샤 미안해 상상할게 재영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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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많거든 이거 진짜 많구나 이거 진짜 많구나 이거 진짜 많구나 와 대박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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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영 준영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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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 내려가 여기가 빨리가 빨리가 빨리 어디갔는데? 와 와 와 와 지하로 가 지하로 재영아 아 어떻게 이거 이거 가져갔어 잡았다! 잡았다! 아 끝났다! 끝났어! 끝났어! 와 진짜 재밌다 이거 아 까비 끝났어 몇 분 나왔냐? 몰라 끝났네 1, 2라운드가 끝난 가운데 잠시 중간 점검을 해볼까 하는데요 아 좋아요 블루팀 총 몇 개죠? 다 됐다고? 내 거 7개가 다 저기 있다니까 진짜 많다고 내 시일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열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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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개예요 우리 이게 우리 거라고? 이게 우리 밖에 없다고? 저희가 13개예요 근데 은색 뭐예요 저거? 은색도 있는 거 아니에요? 5천 원 반개네 반개 예담이요 정우는 알 거 아니야. 정우는 이 중에 누가 X-Men인지 알 거 아니야. 근데 정우야, 형은 네 마음 안다. 정우 형. 다 싸이죠, 270인 사람? 현석이 형! 나! 어어?! 야 잠시만! 죽여라! 죽여! 보라 도비! 죽이라는데요? 아 270인 사람 손 들어 봐. 나도 70인 사람. 나밖에 없다고? 난 정확하게 70인 사람 아니에요. 난 65에서 65. 난 75야. 나 70대인데 280 신어. 나 270, 딱 270. 완전 벗어나요, 저는. 나는.. 아 근데 형! 형 아니면 다시 살아나! 그러니까! 형이 아닌 걸 증명하라는 거라니까? 야 그럼 중규도 세우면 안 돼? 나 중규 스파이 같아. 너무 의욕적이지 않아? 너네 팀에 너무 불리해. 그리고 하는 게 없어 애가. 원래 이런 거 하면 죽자 살짝 달려드는 게 김준규거든? 아니지! 여기서도 70명 가까운 사람 내가 나가면 그쪽에서도 70명 가까운 사람은 나가야지. 와 있으면 소름! 있으면 소름 없으면 모멘스! 갑자기 저분 가봐 손 떠는 거 아니야? 하나 둘 셋! 당신은 엑스맨입니까? 아닙니까? 노? 노! 뭐야? 노? 손사 아니에요? 뭐야? 자기가.. 270. 어렵다. 와 진짜 소름 난다. 형 출발! 출발! 진짜 끝이에요 근데 저?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? 뛰어다니는 거? 박종호가 떨어진다? 박종호가 떨어진다? 트레저 맵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투격전! 얼마나 설립니까? 또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! 두 개나 찾았죠! 죽었어요! 그게 진짜 실화예요? 제가 제일 잘하는.. 제일 재밌는 사람이 떨어지는 게 말이 되는 거죠! 근데 저는 진짜 제가 제일 잘하거든요 이런 거? 원래 트레저 맵 하면 이제 박종호가 떠오르는.. 박종호의 먹방 시작해볼게요! 스파이지만 열심히 해! 너무 티나잖아 재미없게! 스파이 한 명이야? 몰라! 나 두 명인 줄 알았는데.. 형! 루틴 스파이야! 진짜? 어떻게 알아? 내가 봤을 때 그냥.. 지훈이 형도 좀 썼었는데.. 아니 중개 아니면 재혁이 같은데.. 재혁이 형.. 아 지훈이 형.. 이렇게 엑스민이 의심가요?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.. 정우가 잡혔을 때 목적한 사람.. 오빠 한 명도 없어? 근데 내가 보지는 않았는데.. 정우 형이랑 같이 있다가 나오고 나서.. 좀 한 3분? 4분 이따 모의를 하는데.. 우리가 있었다.. 누가 또 있었는데.. 그때.. 그때 마시 형 들어갔었고.. 그리고 형 들어가려고 했었고.. 마시 형 typ.. 쟤 support 너의 핫사랑.. 진짜! 참.. 아멘..